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해너미 해맞이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도내 22개 시군에서 일제히 열립니다. 목포와 해남, 완도 등 17개 시군은 축제 형식의 해너미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, 무한군과 여수시 등 5개 시군은 읍면동 단위로 일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. 해너미 행사는 해남 땅끝과 오시아노, 진도 새방낙조 등에서 대규모 축제가 펼쳐지고, 2024년 첫 일출제는 완도 명사심리와 장영정남진 전망대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